백스윙 탑 가면 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돌아 그렇지 그렇지 백스윙을 한 다음에 어떻게 공을 치는지 볼게 처음에는 손이 조금 내려와야 돼 손이 처음에 조금 내려올 때 클럽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클럽도 같이 내려오지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거야 처음에 같이 같이 조금 내려오는 듯 하면서 돌아 그러면 이 정도 왔을 때 손등이 어디를 보는 느낌일까 공 쪽을 보는 느낌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됐지 백스윙 탑에 도착하면 처음에는 손이 어떻게 조금 내려오는 듯 하면서 돌아 돈다는 거는 뭐가 돈다는 거지 이 왼팔이 왼팔 전체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돌지 그리고 클럽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돌지 클럽 페이스가 조금씩 조금씩 닫히고 있다는 뜻이야 그냥 열린 상태로 쭉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돌고 있기 때문에 점점 닫힌다는 거지 왼팔이 또 조금 점점 돈다는 거고 이것이 돈다는 의미야 그렇지 근데 백스윙 탑에 도착한 다음에 손이 앞쪽으로 가면서 돌면은 어 이상하지 안돼요 공을 못 쳐요 처음에 조금 내려가듯이 해야 되거든 해볼게 다시 백스윙 탑 올라갔지 여기서 어떻게 조금 내려가는 듯 하면서 돌아 그럼 여기 왔을 때는 손등이 어디를 봐 공을 봐 힙이 계속 열리면서 이렇게 하면 임팩트가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릴리스를 해주는 거고 이것이 골프 스윙이야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백스윙 올라가 볼게 손이 처음에 조금 내려와야 된다고 하니까 막 여기까지 확 내려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 클럽이 저리로 가버렸지 그러면 여기서 이 공을 친다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땅이 쉽게 맞아 그리고 여기서 공을 치게 되면 그냥 치면 다 오른쪽으로 가버려 그래서 하염없이 손이 내려가면 돼 안돼 안돼 그래서 살짝만 내려가는 듯 하면서 곧바로 이렇게 돌아서 클럽이 공쪽으로 접근하도록 스윙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밑으로 확 내리면 안돼요 그치 조금만 내려가면 돼 그리고 백스윙 탑에 가볼게 손이 처음에 좀 내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손으로 확 내려버려 어 퍽 또 이상하단 말이야 뭐가 문제지 몸이 리드를 못한 거야 항상 백스윙을 하고 나면 왼쪽 힙이 돌면서 아랫배가 왼쪽으로 좀 가면서 체중 이동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 여기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하체 리드가 안되는 거지 왼쪽 힙이 리드를 못해 준 거야 팔로 확 내려버린 거야 또 이러면 안돼 그래서 왼쪽 힙이 열릴 때 아빠 손을 봐봐 요렇게 내려가듯이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지 한번 해볼까 백스윙 탑 올라가면 왼쪽 힙이 열릴 때 손이 요렇게 그렇지 이런 느낌이야 해볼까 왼쪽 힙이 열릴 때 손이 내려가지 오른쪽 팔꿈치도 어때 밑으로 좀 내려가는 느낌이지 해볼게 여기서 힙이 열리니까 내려가는 듯 하면서 돌아서 요렇게 지금은 손등이 어디로 공을 공을 향하고 클럽 헤드는 어떨까 위치가 손보다는 좀 앞쪽이지 근데 공보다는 어때 조금 뒤쪽 안쪽에 있어 그치 이쪽으로 와서 공을 치게 되는 거지 이 위치에서는 여기 있으면 안돼 왜 열려 있잖아 그치 그래서 확 손목을 쓰면서 막 돌려야 된다든지 하면서 어려워져요 한번 살짝 내려 봐봐 힙 돌리면서 어 이리 봐봐 지금 이렇게 하면은 여기 손을 쳤잖아 치면 안돼 다시 한번 해볼까 여기서 아빠 손이 여기 있네 지금도 치려고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손이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 힙이 살짝 돌면서 요렇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 손이 너무 늦어요 힙이 돌면서 힙이 살짝 돌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갔었어야 됐어 그러니까 지금 팔이랑 클럽 헤드가 너무 느린 거야 힙을 돌리는데 이렇게 밖에 안되면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힙을 돌릴 때 손이 내려가면서 빠르게 이렇게 접근해 줘야 돼 팔이 이렇게 돌면서 훨씬 더 빨라야 돼 백생탑 가면 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돌아 그렇지 그렇지 완전 잘 쳤네 뭔가 느낌이 있지 오른쪽으로 안 가고 되게 힘있게 나가고 방금 그 느낌이야 살짝 내려가는 듯 하면서 도는 건데 하니 느낌은 어때서 처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었어 아니면 뒤로 가는 느낌이었어 뒤로 가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살짝만 내려오면서 바로 돌아서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은 살짝 내려간다고 하는데도 앞으로 좀 많이 와 처음에는 좀 누구나 다 그래 그래서 지금은 조금 뒤로 가면서 온다고 생각해도 돼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조금 바로 내려가면서 그대로 내려가면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저절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습관을 만들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잘했어 그럼 이거 같이 살아가세요 이거 뭔가 터로 해주는 거고 그래야 되나 이거 어때요 이거 먹어